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모든 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따뜻한 환대를 받는 그래서 참 나라에 국력이 있으니까 바깥에 대통령이 나가시더라도 아주 이렇게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독자 개발 그런 노선을 선택해가 참 정주영 돌아가신 회장님이나 정태영 회장님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 당시에 뭐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던 그런 땅에서 포드와의 그런 합작사업을 접고 본격적으로 포니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 모델 개발로 나왔을 때 초창기에 여러분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국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현재 자동차의 임직원들이 런던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마 수백 개 정도의 기업들이 영국 기업들이 부품 조달이라는 데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이제 강했지만 이후에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현재 영국 독자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산업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만물은 변한다. 이게 참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이제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고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제들 정말 탄핵이 말이 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앞서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니까 오늘은 조금 잡담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표현은 미국에 아주 많이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영화 제목이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제 몬테나 주에 태어난 형제관들이 이제 한 사람은 도해지로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 동생은 이제 폭력배들하고 다투다가 죽고 그런 몬테나의 그런 강낚시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게 여러분 다 흐르죠. 흐르는데 매일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이 듭니다. 젊은 날에 책을 한참 많이 쓰고 대중강년을 많이 다닐 때도 책을 쓸 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이 살다가 다 가는데 이제 뭔가를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명성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남기는데 작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글쓰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영상의 시대가 됐으니까 어쩌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논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해보게 되면 일상의 하루하루를 기록해나가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매일 일기장을 쓰는 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논평이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설하고 전망하는 부분들을 그냥 영상물로 남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 영상물이라는 것이 이제 유튜브의 영상물로 남기 때문에 다음에 유튜브라는 회사가 또 없어지면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젊은 날에 한참 이제 칼럼 같은 걸 쓸 때 그런 경제지 가운데서는 중앙경제신문이라든지 또 매일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이런 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그런 연속 칼럼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뭐 또 다 없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살다가 또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주시니까 제가 이제 정말 매일 영상을 이렇게 기록한다 생각하고 또 시대에 따라 가지고 선거 주제가 좀 많이 필요하면 선거 주제를 다루지만 좀 다양한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 가지고 다른 주제도 또 많이 다루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또 모든 것은 변하고 또 세월이 가면 우리는 잊혀지고 또 세월이 가면 우리는 저세상 사람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짧죠.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면 학일을 한참 마치고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던 갓 30 정도의 그런 젊은 날이 30여 년이 어느새 그냥 다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반듯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또 다르시겠지만 요즘에는 저는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방송 중에서 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제 부양해야 될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채널 상황이 안 좋지만 또 그것도 길게 보게 되면 몇 십만이 볼 때하고 여러분들 몇 천명이 볼 때하고 그게 또 생각하겠다 또 다 그냥 볼 사람은 또 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 매일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굉장히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보람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 가서 아주 환대를 받는 걸 보면서 참 앞선 세대들이 아주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굴지의 회사로 이렇게 성장했지만 다 영국 기술자들 또 영국의 부품업체들의 도움을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 사실을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후손들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온 날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미흡하죠. 네. 미흡합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 전쟁 벌기는 걸 보게 되면 유대인 젊은 청년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징집이 다 여성 남성이 복무 기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다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앞선 세대들의 고난의 역사를 착하게 후손들 함께 기억시켜 가지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팔레스타인 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걸 참 귀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어제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독일의 공영방송에 여러분들 맞는 베일루트의 한 아주 명문가 명문가가 아마 해안가 주변에 아주 저택이 되구면요. 가던도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유산으로 지적될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고 멋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의 안주인은 과거에 한 몇 해 전에 여러분 베일루트의 항만에서 암모니아와 관련된 그런 큰 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폭발 3만 톤 정도가 터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은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미모고 굉장히 교양을 잘 교양이 있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리고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걸 보니까 교육을 아주 잘 받은 그 집이 많이 너무 이제 부서졌으니까 그걸 이제 복구해야 될 돈이 없는 겁니다. 부잣집인데도. 그래서 그 레바논의 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그 집을 거의 문화유산과 같으니까 복구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국가든 간에 참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그 집에 안주인 됐던 분은 거의 만 8, 90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 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집에 파편이 날라오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명문가니까 서양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전신에 대한 그런 유화 같은 작품들이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구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베이루트 내전에서 또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참 정치의 소중함 중요함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앞으로 방송하면서 간간히 그냥 떠오른 단상이 있으면 오늘 갑자기 그래서 오늘 8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조금 늦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